영등포구가 주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5월 24일까지 일제정리에 들어갑니다. 5월 영등포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2,988건, 총 1억 100만원에 이르렀으며 특히 3만원 이하의 미환급금 건수가 81.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액 미환급금에 대한 주민들의 낮은 관심이 미환급금에 대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군은 모든 환급 대상자들에게 청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 적극적으로 미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전화,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손쉽게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 앱과 정부 민원포털 민원24를 이용해 미환급금 조회와 신청도 가능합니다.